선거결과를 누가 만드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 7년째가 된 겁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참정권을 완전히 국민들이 박탈당한 겁니다. 7번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정치성향은 다 파악이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든 정치성향은 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qr코드를 여러분들 사용 안 한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정치성향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작을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전에 국민의 정치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론조작을 하겠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여론 중요한 것은 어떤 조작방법을 쓰든지 간에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작업을 할 수는 없고 전산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10%를 조작할지 20%를 조작할지 30%를 조작할지는 모두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서울 평균은 조작값 35%.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쓰는 답장을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은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블러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블당 정의당이 표를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강기훈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훔쳐 가지고 그게 작물이잖아요. 도둑질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득표수를 누구가 나누어 가진가? 정의당 후보가 40% 먹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가 60% 먹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가 40%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나누어 가진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15 총선은 이렇게 12.5%를 훔쳐 가지고 12.5% 더하지 않습니까? 이 수평축은 여러분 뭐죠? 차이값 크기죠. 사전빼기 당일. 사전빼기 당일이 이러면 정상투표는 어디 있습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모두 다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 0을 중심으로 분포된다는 것은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값이 0에서 3%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다 이동해가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더블당을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미래통합당을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누가 이동시켰습니까? 선관이란 선거범죄집단이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이걸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훔치고 낮추고 더블당은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늘려준 겁니다. 이번에 강석구청장 선거는 뭐죠?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수직축은 여러분 뭡니까? 수직축은 전국에 해당 차이값을 갖고 있는 선거구 숫자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균값이 12.5%를 갖고 있는 선거구가 가장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제약회의 님이 제 방송을 보시고 급히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죠. 이 조작을 이처럼 아름답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2019년 4.3 보궐선거.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표에 9.4%를 도덕질하가 정의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여러분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율을 전산적으로 여러분들 훔치고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20대 총선에는 훔친 것을 60%는 정의당이 갖고 더블당이 40%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돼야 되고 이 수치가 아주 작아야 되는 거죠. 2019년 보궐선거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조사해보면 조작값이 20% 100장당 20장을 훔쳤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조작값 25% 100장당 25장을 훔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다 뭐죠 선관위의 선거 사기서륙들이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을 9번 해온 겁니다. 2017년 대선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은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성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알기 쉽게 이런 해석하게 되면 2019년 4.3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뭐의 9.4%입니까 반송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4%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더해 준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도 훔치지만 나머지 당도 하나 훔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거를 총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성산구의 국회의원 사전투표 조작은 2016년 총선에서 0%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에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조작하지 않았지만 그 수 제외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는 30% 정도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죠. 2019년은 20%를 조작하고 그래서 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인데 이 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인가 4029표 자유로 승리했는데 정의당이 503표 자유로 승리한 걸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바꿔버린 거죠. 2020년 총선에서는 25%를 훔쳐가지고 이 도덕질한 장무를 정의당이 60%를 가지고 더블당이 40%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기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의 25% 조작값 적용해 4883표를 훔치고 더블당이 40% 1953표를 갖고 정의당이 60% 1930표를 갖게 되는 장무를 나누어 가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조작 방식이 활용이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 2019년 4월 5일 창월보궐선거는 20%를 훔쳤거든요. 20%를 훔쳐가지고 승부를 바꿔버립니다. 선관위는 여영국이 503표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4,02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나라가 참 큰일 났네요. 큰일 어떻게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참 앞으로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게 될지 기가 찬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임기를 마칠 수 있겠죠.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물대통령이 될 거고 2020년 총선을 마치게 되면 그다음 대선 때는 이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집권하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처럼 한 500년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참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가 너무나 이러면서 비참한 상황 국민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눈에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규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뭐 미워하기 때문에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서 가자 지구의 이제 가장 큰 병원 실상이 많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참 엿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선거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만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도 엉망진창인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